결국은 2020년 3월 패치 중요한 게 이거겠지 원망 원망의 방 그러니까 월천기문에 상응하는 그런 방이 나올 거고 원한의 방 원망의 방 원망신 나오겠네요 아니 원한신은 뭔가 좀 원망신 하니까 좀 그시기 하네 자 원망신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일단 원한신이 제가 왜 그렇게 예측을 했냐면 6월달에 일천기문이 추가가 됐고요 일천기문에서 원한의 방이 나왔고요 일천기문 안쪽 방 원한의 방이 바로 연달아 나왔어요 6월달 이후에 9월달에 나왔고 바로 이어서 12월달에 월천기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달아서 일천기문 원한의 방 월천기문 그 다음에 원망의 방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원한의 방에서는 원한신이 나옵니다 원한신은 드랍템이 천황투구고요 천황투구를 줍니다 맞죠 그럼 원망신은 뭘 줄까? 갓바주나? 갓바는 말이 안 되는데? 잠깐만 아니 여기서 천황, 사천황투구 다 주잖아 그치? 아니 갑옷은 말이 안 되잖아 갑옷은 너무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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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 나오는 거 아닌가? 아니야 내 생각엔 여기도 투구야 사천황투구 가능성 높아요 밸런스가 안 맞아 그렇게 하면 갑옷은 그 이상 중에 지금 너무 빨리 푸는 거야 이게 투구가 가능성이 높아 그냥 원망의 방 원망신 해놓고 여기 택틱 조금 다르게 해놓고 택틱만 좀 다르고 택틱이나 생김새만 좀 다르고 그냥 사천황투구 드랍템은 똑같을 확률이 높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기도 투구 드랍되고 저기도 투구 드랍되는 거지 지금 원한신이 드랍템은 뭐죠? 4개 다 주네 그러니까 여기서만도 충분히 사천황도 지금 다 고급무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 원한신에 부러진 화검, 빈검, 풍검, 뇌검 아니면 사천황 갑옷 제조서를 주지 않을까요? 완제보다는 재료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 근데 지금 만약에 제 말처럼 여기다가 사천황 또 투구를 드랍하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똑같잖아 그러면 원망신이나 원한신이나 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뭘 잡든 간에 사천황 갑바 제조서 이거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사천황 갑옷 제조서 드랍할 게 갑옷은 너무 세지 않아? 아 여러분 진짜 인간적으로 갑옷은 너무 세잖아 여러분 원한신이 사천황 투구를 드랍을 했는데 갑자기 원망신 원망신은 원한의 방? 아니 저기 원한의 방? 맞죠? 원망의 방 이게 대칭되는 대칭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갑옷을 드랍을 해? 225제는 의미 없고 아 225랩제는 의미 없어요 이미 갑옷 제조서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명황장비 가능성이 있는 거 다 한번 써봅시다 사천황 투구 일단 똑같은 걸 드랍할 리가 없나? 사천황 갑옷 또는 제조서 제조서 이거 아니면 드랍템 4천황 갑옷 아니면 제조서 갑옷은 근데 너무 큰 거 같아 제가 봐도 아니면 변두리 명황셋 변두리 명황셋 명황셋 이런 거 뭐 그 진짜 장신요 장신요 변두리 명황셋 장신요 요대는 좀 아닌 거 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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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변두리 명황셋은 245랩제 뭐 요런 느낌 장신 요렇게 드랍하지 않을까? 뭐 요정도 일단은 예측해보고 원망의 방 무조건 나올 것 같고요 음 그 다음 장수 쪽은 어때? 각성장수 하나 나올 것 같거든요 각성장수 일단 조선에서 개조하고 각성하고 따져보죠 개조 2개 각성 2개 조선에서 개조 2개 각성 2개 일본에서 각성 3개 개조 2개 중국에서 개조 2개 각성 3개 대만에서 각성 3개 개조 2개 이러면은 당연히 조선의 각성장수가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남은 포지션은 누구다? 선무공신밖에 없다 김유신이랑 미실이랑 김유신은 백렙전직하는 신 2차 장수니까 얘네는 개조나 각성이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얘네는 개조각성 안 할 것이고 남은 건 딱 선무공신밖에 없는데 이 AK 개개끼들이 2년 동안 이 지랄병을 하고 안 내줬다 그래서 선무공신은 또 누락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쓰겠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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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내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리고 인도 쪽에서 한번 볼게 인도 하하하하 거지 같게도 인도 쪽 장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하 인도 2차 장수는 총 9명이고요 이 중에서 개조는 없고 각성만 나왔는데 이번에도 각성 인도 각성 장수 가능성 아주 높죠 구우야카 파세차 아르조나 나라야나 슈크라 난다 대비 이 중에서 각성이 안 나온 애들만 치면 쿠베라마차 라시아 쿠베라마차는 라시아 한우만 이렇게 3개 남았다 그래서 각성 쿠베 쿠베 위에다 적어야 되겠구나 아 적기 싫다 진짜 여기다 같은 선상에 올려놓기 싫다 각성 쿠베라마 쿠베라마차 오어 라시아 오월 한우만 왠지 후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슬픈 현실이다 각선무는 이번에도 안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거 중에 하나 나올 거고요 이 넷 중에 하나죠 4분의 1 확률 각선무 각쿠베라 각성 라시아 각성 한우만 넷 중에 하나다 연달아서 계속 인도 각성 장수만 나왔기 때문에 이쯤에서 각성 선무공신이 딱 나와주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AK가 2년 넘게 각선무를 가지고 질질 끌고 있기 때문에 뒤에 꽤 나올 수가 있다 이제 여기가 본 게임이죠 명왕 아니면 전설 장수인데 순서를 따져봅시다 여기 전설 나왔어 바로 이전에 직전에 전설 나왔어 여기 명왕 두개 나왔어 그 다음에 9월달에 전설명왕 없어 6월달 12월달 전설전설 나왔거든요 6개월 간격이야 일단 전설은 그래서 명왕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근데 명왕이든 전설이든 뭐가 나와도 전혀 이상할게 없는데 명왕하고 전설하고 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전설이나 명왕 둘 중에 하나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 예측이 안되네 가장 가능성 높은건 이거다 지금 AK들 AK하는 그 행동을 봤을때 그래 명왕 지우고 전설장수가 맞다 그치 바로 직전에 명왕 두개 나왔잖아 지금 AK가 가장 많이 한 짓이 뭐냐면 4천왕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요 12월달에 지국 다문 두개 나왔구요 그 다음에 6월달에 그 다음해 6월달에 증장나오고 그 똑같은 해 12월달에 광목이 나왔던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맞을거에요 지국 다문 같이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6개월 주기를 하나하나 내놨어 명왕을 4천왕급과 동등한 그런 컨텐츠로 AK가 그렇게 간주를 하고 있다면 명왕 두개 나왔죠 지국 다문 포지셔닝이구요 그 다음에 3월달에는 증장이 안나왔고 그 다음 6월달에 증장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2020년도 6월달에 명왕이 그 다음 명왕이 나오지 않겠나 이게 가장 합리적인 예측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물론 명왕도 가능성이 있어요 명왕도 가능성이 있고 둘 다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근데 둘 다 나올 가능성이 조금 낫긴 하지 근데 12월달에 둘 다 내버려가지고 이거 고천비도 나오고 조금 뭐 확실하지 않아요 전설장수 명왕 그럼 이제 전설장수가 나오면 뭐가 나올 것이냐 전설장수가 조금 더 이제 나올 수 나올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전설장수 혼간지 아니면 혼간지 전지가 아니면 혼간지 아니면 미나모토입니다 둘 중에 하나에요 자 전설장수들은 국적이 주몽조선이구요 초선은 중국이구요 맹획은 대만입니다 남은 국적 하나 뭐다 일본이다 근데 전설장수들에 들어가는 그 조건을 보면 신 2차 장수 즉 전직 레벨이 100레벨인 신 2차 장수 하나 들어가구요 그리고 그 장수가 반드시 패시브 장수였습니다 맹호 김유신 류방 셋 다 백렙 전직의 신 2차 장수인데다가 셋 다 패시브를 달고 있었어요 지혜 패시브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용기였나 이렇게 아무튼 타마전 패시브에다가 만화회복 패시브 이렇게 3개 달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동일하게 개조장수 2개를 잡아먹고 각성장수 하나 들어가고 이거를 이렇게 각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설이 됐기 때문에 일본의 2차 장수 중에서 아직 개조나 각성을 아직 안한 장수 혼간지랑 미나모토 2개 남았구요 혼간지랑 미나모토 둘 다 백렙 전직하는 신 2차 장수입니다 둘 다 선조석을 잡아먹는 신 2차 장수인데다가 이 중에서 근데 패시브를 달고 있는게 미나모토입니다 패시브 아군의 공격력을 상승시키는 패시브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유저들이 지금 현재 미나모토가 아마도 좀 우세하지 않겠나 미나모토가 우세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근데 혼간지도 충분히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들어갈 가능성은 있는데 미나모토 쪽에 아무래도 좀 더 우세하다 그럼 이제 또 재료로 들어간 장소도 일본에서는 당연히 재료로 들어갈 장소 없구요 왜냐면 국적 4개 국적에서 하나씩 뽑았기 때문에 일단 조선에서 개조 2개 각성 하나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서 개조내전차 어디 재료로 안 들어갔죠 정말 더럽지만 개조내전차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료로 들어가래 이제 뽑아보는 거야 각성장수도 두고 있어 각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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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갔죠 각시오 없네 그치 각시오 그 다음에 일본 아니구요 그 다음에 중국 개조장수 둘 다 들어갔구요 여기서는 그럼 조선쪽에서 개조를 땡겨올 강성이 높죠 여기 개조가 둘 다 들어갔기 때문에 각성장수 재료로 들어간게 자 가네샤 각성동방은하 각성오행기 각성오행기 각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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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것 같고 동방은하 동방은하 들어갔잖아 각동방 안 들어갔나? 안 들어갔네 각성 가네샤 각성동방은하 각성오행기 여기 중국에서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어 각성이 중국에서 하나도 안 들어갔나본데 이번에 각성 중국장수 차례에요 그럼 각시오는 들어갈 일이 없고 이 셋 중에 하나네 그 다음에 대만 대만은 여기서 개조는 봤지 우리가 개조 둘 다 들어갔고 대만 개조활용차 개조봉황비자 아직 안 들어갔고 흥룡차 들어갔듯 피토했는데 이거 난리 났네 이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야 각성 내공 각성 유민 각성 유민 각성 내공 각성 유민 각성 내공 없지 각성 유민 각성 내공 없어 이렇게 남았네 각유민 각내공 이렇게 남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비율적으로 따져보자면 어 이게 지금 개조랑 각성 중에 안 들어간 애들이야 총 몇 마리야 총 8마리지 조선에서 뭔가 하나 빼야 되는데 각성이 빠질리는 아 아씨 걔네 차네 아 백타네 걔네 차 아 아 졸라 짜증나네 아씨 아니 걔네 차 지금 풀백에 맞네 가 다 다 와가는데 아 일본권 뺐어요 각성 세수녹함이 들어갈 일이 없지 일본 전설장수로 나올텐데 일본에서 신 2차 장수 하나 들어가면 일본 각성 장수는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개조 2개 들어가고 각성 하나 하나 들어가잖아요 중국 때만 조선 이렇게 3개 중에 개조 2개 들어가고 각각 하나씩 나눠가지고 개조 2개 각성 1개가 빠져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개조라고는 개봉비하고 걔네 차 2개 있는데 그럼 얘네 둘 다 딱딱 각이지 아 나 토 나오네 진짜 나머지 중에 하는거네 그럼 조선에서 들어갔지 대만에 들어갔잖아 대만 들어가고 그럼 대만 지우고 조선 들어갔잖아 조선 지우고 중국에서 그럼 중국에서 각성 하나 들어가겠네 여기서 각성 장수는 이 셋 중에 하나 들어가는거고 와 진짜 토 나온다 아니 저거 언제래 뭐 또하냐 아 나 왜 개조내에서 하지마 아 나 개짜증나네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갈거야 이게 재료가 이렇게 개네 차 개봉비 무조건 100타 전설 장수 떴다 개네 차 개봉비 둘 다 무조건 들어가는거고 각네샷 각행기 각동방 셋 중 하나 아 미나모토 미나모토 홍간지 홍간지인데 홍간지는 뭐 별로 가능성 없을거 같고 미나모토 상위 포지션이다 그러면은 누가 나오려나 오다 노부나가 오다 노부나가 또 시미켄 뭐야 시미켄 나와 시미켄 뭐야 자꾸 나루토 시미켄 뭐 이런거 하지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오다 노부나가가 물론 이제 뭐 주몽도 그렇고 초선도 그렇고 뭐 맹획도 그렇지만 그 일부 사료에는 등장을 하는데 완전 전설급이잖아 근데 오다 노부나가는 아닌거 같거든요 이건 너무 역사속 인물 아니야 조금 더 전설 없어 초선이든 뭐 주몽이든 실존 인물인거는 분명히 맞기는 한데 뭔가 좀 뭐 그런거 있잖아요 막 말도 안되는 그 신화속 인물들이잖아 맹획도 전설은 아니야 아 그래 아 켄신같은거 하지 말고 무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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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터쿠 태자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 뭐야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는 뭐하는 앤데 좀 어느정도 신화속 인물이 말이 되지 않아 다케다 다케다신겐 다케다신겐 알았어 내가 시미켄 써줄게 시미켄 나루토 이제 그만해 이거 두개 썼잖아 내가 다케다신겐 뭐 누구 도요토미 히데요시 히데요시 야 이 중에 하나 나오면 좀 대박이겠다 아니 이 아래 두개는 안 나올거고 무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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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평민 아니에요 무사시 뭐 전설적인 장수인건 아는데 카미이즈미 노부츠나 카미이즈미 노부츠나 그래 뭐 있는거 다 써보자 뭐 하나는 얻어 걸리겠지 뭐 설마 이 중에 하나 안 나오겠어 미나모토 풀렘이 뭐야 도대체 미나모토 요리토모 가마쿠라 마쿠르를 창립한 냉철한 독재정치가 쇼군이네 쇼군 얘는 쇼군이네 오다노문화가 근데 쇼군이 전직을 해서 다이묘가 되는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쇼군이 더 위잖아 쇼군이 완전 왕이고 다이묘가 아래 귀조가 아니에요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쇼군이 전직을 해가지고 다이묘가 되는거는 이거 다운그레이드 아니야 하슴이 쿠레야 하슴이 쿠레야 하슴이 쿠레야 어우 깜짝이야 어우씨 뭐가 뭐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하슴이 쿠레야 지금 이상하게 나오는데 어? 어우 깜짝이야 이상한거 부르지마 아 아니 개식업했네 정지대 무사시보 벤케이 승려네 무사시보 벤케이 뭐 요정도 요정도 중에 하나 나오지 않을까 오다노문화가 다케다신겐 도요토미 히데오시 카미이즈미 노부츠나 무사시 시미켄 나루토 17명 중에 하나가 나올 것이다 여기 나오면 대박이다 음 나오면 우리 그때 재미나게 또 썰을 풀어보자구요 하아 신던전 나왔고 각성장수 나왔고 전설장수 나왔고 그 다음에 3월달이잖아 뭐 요정도가 가장 좀 음 각성 높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진짜 요거는 나올 것 같다 그 예측하는 포지션 있습니까 명왕 나올 수 있어요 명왕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제 2순위 여기까지 1순위였고 본캐 2차 2차전지 본캐 2차전지 경험치 최고급 전환시스템 아마도 경험치 최고급 전환시스템은 갑투는 225렙제 렙제 장신료가 220렙제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공명색 상위호원 테셋 공명색 그 다음 단계 하나 나올 거고 아마도 300억 가기가 될 것이다 300억 가기 뭐 요정도 본캐 2차전지 본캐 2차전지 이건 진짜 예측이 안된다 본캐 2차전지 만내박장은 좀 가능성 낮을 것 같아 만내박장 일단 저거는 보고 아니 본캐릭 300억 가기가 먼저 나오는게 먼저인 것 같아 만내박장은 좀 아니고 저는 245렙제 아이템의 등장 이거 1순위로 올리면 안되나 이거 245렙제짜리 아이템의 등장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원망신의 방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행복회로를 조금 돌려보자면 신규 주술 공명색 새 새하는 주술 요거 나올 수 있구요 신규 주술 210렙제 새로운 본캐 무기 지금 호선 있구요 호선 있고 여동빈 비검 있고 지금 뇌 있고 풍 있고 화속성과 비검에 대체되는 화속성 수속성 210렙제 무기 요거 나올 수 있구요 음 전설장수 무기 전설장수 전설장수 전용템 나올 수 있고 본캐 무기는 주로 9월달에 그러니까 뭐 2순위니까 몽골국적 추가 몽골국적 추가 명왕부 우와 이야 대위덕명왕 또 뭐있냐 부동명왕 야 명왕부는 오졌다 진짜 명왕부 와 뭐 요정도 아닌가 싶어요 아 부동명왕은 좀 급이 다른가요 아 부동명왕이 그 상위등급이구나 그러면 부동명왕은 빠지고 요정도 요정도 예측합시다 자 이제 최종정리에서 어 2020년 3월달 패치 예상 가장 가능성 높은거부터 순서대로 적었어요 1순위 2순위로 나눠봤구요 1순위권이랑 2순위권 2순위권은 조금 나올 확률이 이건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는거구요 1순위권은 이건 진짜 무조건 나온다 99% 이상 나온다 아 이런걸 좀 적어봤어요 자 일단 원망의 방 나옵니다 원한의 방의 대칭점에 있는 원망의 방 원망신 나오구요 일단은 원한신에 뭐 대칭하는 뭐 그런 보스몹이기 때문에 뭐 체력이고 택틱이고 뭐 큰 차이 없이 난이도의 별 차이 없이 좀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10분에 일단 드랍테임 문제죠 원한신은 4천왕 투구들을 드랍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속한 끈기의 이런 이제 주술템들 드랍을 하는데 아마 원망신에서는 그래서 가장 좋은 템이 드랍이 된다면 4천왕 갑바가 드랍이 될 것 같다 근데 4천왕 갑바는 진짜 행복해로 이빨에 돌려가지고 정말 최대치로 뽑아봤을 때고 사실상은 4천왕 갑옷 제조서 정도 제조서 정도 드랍이 되면은 얼추 그 좀 밸런스가 맞지 않겠나 이렇게 유저분들이 많이 예상을 하고 계시구요 또 가능성이 있는게 드랍템 중에 변두리 명왕셋 245렙째 짜리로 해서 변두리 명왕셋인데 장갑이나 신발 아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드랍이 될 것 같다 아무래도 가능성 높은거는 장갑이 우선적으로 드랍이 되지 않을까 명왕 장갑 속성별로 하나씩 있으니까 뭐 그렇게 드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구요 음 뭐 고정도 원망신 일단 자 그 다음에 두번째는 각성장수 이거는 무조건 나오겠죠 각성장수는 총 4개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이제 남은 각성장수 4개밖에 없어요 1바로 각성선무공신 두번째로 각성쿠베라마차 세번째로 각성라시아 네번째로 각성한우만 이거 딱 4개 남았습니다 이거 4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옵니다 밑줄짝 이거는 반드시 4개 중에 하나는 백타 나온다 자 세번째 전설장수가 나올 것이다 음 전설장수는 홍간지 또는 미나모토 둘 중에 하나가 나오지만 아무래도 지금까지 나온 장수들을 봤을 때 류방 그 다음에 맹호 그 다음에 김유신 셋 다 패시브 장수였다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역시나 공격력 패시브 스킬을 달고 있는 미나모토 쪽이 조금 나올 확률이 우세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미나모토 상위 포지션의 전설장수가 나온다면 당연히 일본 어떤 뭐 전설 속에 그런 인물이 아마 등장을 할 것 같구요 그래서 미나모토 무조건 들어가고 개네차 개봉비까지 확정입니다 미나모토 또는 홍간지 둘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미나모토가 우세하고 개네차랑 개봉비 이거 두개는 전설장수가 나왔다 무조건 둘 다 들어갑니다 개네차 개봉비 그 다음에 각성 가네샤 각성 오행기 각성 동방은하 이거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아마도 각성 오행기가 가장 우세할 것 같다 라는 예측들을 해주셨어요 그 이유인 즉슨 보통 속성으로 구별을 한다 전설장수들은 같은 속성 두개랑 다른 속성 한개가 들어갔다 2차장수 말고 개조 각성장수 따졌을 때 그렇게 봤을 때 개조봉황비조 화속성 각성 오행기 화속성 나머지 아까 각성 가네샤랑 각성 동방은하 둘 다 수속성이기 때문에 각성장수 두개가 들어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조봉황비조와 각성 오행기름은 둘 다 화화 불속성 불속성 뇌속성 이렇게 하면 2대1 비율 딱 맞아서 이렇게 아마 확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미나모토의 상위포지션 미나모토가 전직해서 전설급 장수가 된다면 아마 이 위인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인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오다 노부나가 다케다 신겐 도요토미 이데요시 카미 이즈미 노부츠나 누군지 몰라요 다 불러줘서 적었어요 그냥 무사시 시미켄 나루토 이 일곱 위인들 중에 한 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는 2순위 예상입니다 나오나 안 나오나 뭐 확률이 그냥 그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무래도 전설장수 3월달에 나오고 명황은 좀 가능성이 낮지 않겠나 대위덕 명황 아니면 항삼세 명황 체력기반 또는 힘기반의 명황 둘 중에 하나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들을 해주셨고요 본캐 2차전지 이거는 이제 뭐 나올 것이다 예측은 한 저는 아마 이거 한 이번 연도 12월달쯤 나오지 않을까 이게 제일 큰 패치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연도 12월달쯤 아주 대박 침수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전에 최고급 경험치 전환시스템 300억 가기 최고급 지금은 고급까지밖에 없죠 최고급해서 갑투는 225렙제짜리 장신료 220렙짜리 공명셋처럼 공명셋은 215렙 갑투 장신료 210렙제 아이템이죠 그래서 공명셋의 상위호환 태왕셋의 상위호환이 공명셋이었듯이 이제 공명셋의 상위호환 템이 하나 세트가 하나 새롭게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만렙 확장 이거는 별로 가능성 없을 것 같고요 245렙제짜리 아이템의 등장 아마도 명왕셋이 되겠죠 앞서 봤던 이거 이쪽에서 아마 등장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해보고요 신규 주술 가능성 있습니다 지금 태왕셋의 경험치 전환되는 일반 일종의 화폐 가치를 지니는 그런 이제 태왕셋 공명셋 근데 공명셋에는 주술이 없죠 지금 그래서 공명셋을 적용되는 주술이 하나 등장을 하지 않을까 이거는 공명셋은 최고급 전환 시스템과 연계가 돼서 이렇게 등장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이거 나오면서 이것도 같이 딸려 나온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210렙제짜리 새로운 봉캐무기 호선하고 여동빈 호선인형하고 여동빈의 비검 이렇게 두 개는 있는데 여동빈 풍속성 호선인형 뇌속성 화속성 수속성 210렙제짜리 봉캐무기가 없죠 그래서 화속성 수속성 210렙제짜리 무기가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을 하고요 어떤 분은 아까 근데 봉캐무기는 뭐 한 9월달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9월달 나오지 않겠나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셔서 지금 2순위로 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설장수 전용템 가능성 있죠 전설장수 지금 무기가 없기 때문에 전설장수의 전용템 나올 수 있는데 아마 재료로 들어가는 각성 및 개조장수들의 풀강 무기 또는 아이템이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뭐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전설장수 전용템이 나온다면 자 몽골국적이 추가가 될 거 이것도 역시나 아마 만렙 확장과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명왕부 요것도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명왕부 AK가 돈독이 올랐다 명왕부 나올 텐데 아마 명왕부는 아마도 모든 명왕이 나온 이후에 나오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2순위로 밀렸습니다 요정도 예측을 하면서 이제 2020년도 3월달 패치 예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마도 지금 보통은 패치가 수요일날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수요일 또는 목요일날 나오는데 지금 남아있는 수요일이 총 3번이거든요 11일 18일 25일 이렇게 3번인데 보통은 AK가 마지막 한 번은 남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주 수요일 바로 내일 모레 패치의 패치가 등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테스트 서버에 본섭 말고 본섭은 다음주나 다다음주 중으로 나올거고 가장 일반적인 그런 패턴은요 보통 두 번째 주 바로 이번주 수요일날 패치가 테스트 서버에 등장을 해서요 한주간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3월 18일쯤 해가지고 3월 17일에서 18일쯤 해서 새로운 본섭 이벤트를 테스트 서버에 적용을 시키면서 한주를 더 건너뛰습니다 보통 한 2주 정도 실험을 해요 테스트 서버에서 그래서 3월 11일 수요일날 패치가 돼서 18일은 이제 건너뛰고 25일날 3월 25일날 최종적으로 본섭에 넘어오는 게 가장 일반적인 루트입니다 물론 그것과 약간씩 다르게 날짜를 변형시켜서 낸 경우도 있긴 하기 때문에 100%는 아니에요 근데 90% 이상 3월 11일날 또는 3월 11일 또는 12일쯤에서 테스트 서버에 나와서 3월 25일에 본섭에 3월 25일은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3월 25일 또는 26일쯤 본섭에 무조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치 예상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